여기서 볶아 먹는 거예요? 맛있겠다. 제육이 이게 저거는 삼겹제육이네. 그래, 삼겹제육. 앞다리 제육이 아니네. 많이 잡았는데. 안쪽씩 하나만 해 주세요. 무슨 시동 거나요? 가야 될 것 같아요. 우렁이 7우렁가 사실. 그런데 그 정도 깔아도 괜찮아요, 진짜. 팔 놓은 거 갈게요, 그럼. 아니야, 아니야. 팔. 이거 안 놓고? 돌아가야지, 그것도 넣어야지. 이거 안 놓고? 오빠, 이거 진짜 넣어요? 여기 비지집인 것 같아. 장난 아닌데. 못 봤지, 여기 들어올 때. 다 먹는다, 이거. 와, 진짜. 섞여도 괜찮아, 비지랑 같이 이렇게? 이렇게? 쌈장이. 상자 보던 간다. 나는 이 비지야. 상자 보던 간다. 나는 이 비지야. 이게 정말 나의 비지인가. 어쩔 수 없어, 비지기가. 안 먹어야 계속 불러줄 것 같은데. 일부러 놀리고 있었어. 안 먹어야 계속 불러줄 것 같은데. 비지 먹으라고 비지입이 나오는 중이야. 비지, 비. 비지 비가 내려와라. 비지 비가 내려와라. 오빠 언제 깨요? 이거. 오빠. 오빠 언제 깨요? 이게 다 들어간다고? 이거를 좀 시키고. 도전. 예쁘게 얘기한다. 저 비지는 하나 깔아주세요, 오빠. 오빠 와에 맞춰서 벌려볼게요. 사랑이 내려와에 맞춰서 같이 넣어볼게요. 진짜. 한 입만. 한 입만이 내려와. 한 입만이 내려와. 한 입만이 내려와. 우와. 우와. 한 입만 맛있게 먹었다 근데. 한 입만이 내려와. 우와. 한 입만 맛있게 먹었다 근데. 딴 거 맛있게 먹었어. 한 입만 맛있게 먹었어. 사랑비와 함께. 무우랑 밥을 먹냐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. 맞아. 우와. 와 들어가네. 맞췄어. 이게 이렇게 크게 안 먹잖아. 오빠 저 진짜 지오디 오빠들과 콜라보를 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. 혜우 오빠. 손덕, 손덕. 한 입만 걸리시면 전화 주세요. 먹을 때. 너무, 너무 크게 쌌다 싶으면. 언제든지 전화해서 오빠 둘 셋. 우와. 녹음해서 쇼그때 내가 녹음해서. 그래. 오빠가 작사작곡한 노래 뭐 있어요? 사랑비 제가 작사한 노래. 솔로는 하고 싶은 말도 제가 작사한. 하고 싶은 말. 오빠 하고 싶은 말도 노래 너무 좋은데. 하고 싶은 말 어떤 노래지? 하루 지나가면. 아름다웠던 그녀 모습. 지울 수 있을까요. 다시 그때로 돌아가. 꼭 하고 싶은 말. 어우, 맛있어. 어우, 맛있어. 아니. 저작권도 드립니다. 애들, 애들한테 자전가도 이렇게 막 불러줘요? 어렸을 때 해봤는데 울더라고요.